오늘 모신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은 경제원조 팟캐스터시랍니다 원래 팟캐스터가 나온지는 꽤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될 때가 이른바 낙곰수라고 해서 요즘 TBS에서 라디오 시장 혼자 다 가져가고 계시는 김어준님이 그때 친구들하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경제 분야에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던 분이라고 마치 기본 수학의 정석 저자 이런 느낌이네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영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 괜찮았어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는 0.08% 올랐고 코스닥은 0.17% 하락했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제 오늘 잠깐 쉬어가는 그런 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2200선 탈환에는 다소 실패한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2196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650선 탈환에 실패하면서 647.85에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올랐네요 네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오늘 또 한 가지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이 들린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5%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비웠던 2.2%보다 0.3%포인트 올려서 했다라는 것들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시장의 시황의 영향을 줄 최근에 저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필두리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을 자체적으로 올렸다라기보다는 imf도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에서 2.2%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게 우리나라 내수경기 좋아질 거요가 아니라 수출이 좋아질 테고 수출이 좋아지고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를 이끄는 가치가 있죠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톡톡히 삼성전자가 해내고 있다 결국 이런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국내 지수가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오르지 않았는가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기조 속에는 현재 냉정하게 실적이 바탕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에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 가격은 올라서가 아니라 이제 바닥치고 오를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4차 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또 오늘 올랐던 통신주도 또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5g 같은 경우 4g보다 20배 빨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사물의 연결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반도체하고 통신주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망치들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5g 시대가 진짜 오기는 오는 거 맞겠죠 그렇죠. 지금 5g가 무인자동차라든지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팟캐스트 보고 계십니다만 일부 간섭현상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있는 거죠. 피부로 느끼기에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자율주행차가 간섭현상이 생긴다 그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5g가 꼭 필요한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5g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듣고 끄덕끄덕 저도 인정 이해 공감 동감 되는데 걱정은 그 자율주행차가 2020년에 될 건지 2022년에 될 건지 25년에 될 건지는 그거는 모르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5g도 되고 5g도 돼야 이제 반도체도 수요가 있고 할 텐데 우리 투자자들은 진짜 내년 이어야 되잖아요. 내년 이어야 되죠. 그런데 일부 본다라면 결국은 캐즈미라는 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굳이 5g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얼리아답터들은 벌써 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해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모든 기술들이 그러겠죠. 얼마큼 잘 캐즈를 극복해 낼 수 있느냐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그 기대감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까 오늘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환율이 오늘 3원 4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코스피를 비워놨었던 상황에서 오늘도 무려 2500가량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중순서부터 본격적으로 물건을 담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 또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하원에서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된 것이 장중에 거의 오전장에 전파가 됐는데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상원에서 거부가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들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좀 미미했었다. 예상은 됐던 바죠. 그런 것들로 외부 변수는 좀 정리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주 사는 외국인들은 항상 좋겠어요. 주식 올라서 차익 생기고. 그렇죠. 그럴 때 되게 환율도 또 원화 강세가 되죠. 맞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쪽들 지금 뭐 쓸어 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이격도가 벌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일봉하고 이동평균선하고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내년도 결국 우리가 이익 전망치를 땡겨와서 주식시장 에 반영한다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꺾이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 강세 현상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또 셀트리온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꼭 선호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이 제네릭에 대한 그 기술 특허를 어제 취득을 했거든요. 11건을.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관절념 치료제의 바이오에서 제약으로 양날개를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결국 제네릭에서 캐시카우를 형성을 해내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바이오에 대한 상태가 또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돌파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만 홀로 독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뭐 많이 남는 약은 아닐 텐데도 사업이 다각화됐다는 데 의미를 두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미 특허가 개발된 것을 사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바이오 기다리는 거 징글징글하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저는 바이오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릴 것 같다고요? 네. 왜냐하면 2015년과 16년도에 당시에 제약바이오 평균 per이 45배였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나와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뻥뻥 터지는 사고들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삼성 물산이 한 4% 올랐습니다. 왜요? 삼성 물산이 4% 오른 게 삼성이 결국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노조를 승인하겠다라고 정부 정책에 손을 들었다라는 점이 삼성 그룹주 전반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그렇다라면 뭔가 좀 소설을 써봐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이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아침 서부터 삼성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특이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조금 가끔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맨 위에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배구조가 바뀌죠? 당연하죠. 당연한.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바뀐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지배구조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난 것들이 현재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에버랜드가 삼성 물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버랜드. 그러니까 저는 속된 말로 그래요. 자연농원이 삼성 물산이 됐다. 그렇죠. 자연농원이 삼성 물산이 된 상황에서. 제1모직으로 삼형 한번 살짝 바꿔서 잡음내려고 그래서 혼란 주려고.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동물원이 삼성 물산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배구조를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모종의 전략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은 조금 소설 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배구조가 강해질 거라서 그래서 오른다? 그렇죠. 삼성 물산이 바로 그 핵에 있으니까 현재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기타 업종으로 본다라면 증권업종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네. 제가 여의도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뭐 가끔 나와서 엊그제 나왔다가 플랜카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여의도에 있으면 노조에서 붙인 건데 이 사상 최대 이익 구간 뭐 성과급 나눠주라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제가 다른 증권 방송에서 증권주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불과 열흘 전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뭐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증시 격언처럼 결국 증권업종이 소리소문 없이 이게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강한 랠리를 펼치고 있다. 요즘 계속 올라요 증권주들? 증권주들 최근에 단기 랠리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증권주 금융주들 이런 걸 잘 안 쳐다보시는데 한참 동안 버려뒀던 네. 그렇지만 은행주들도 그렇고요. 증권주들도 그렇고 바닥에서 지금 10% 이상 다 들어준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는 주식들도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주항공이 이제 ta 인수 얘기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침에 동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690억 들여서 ta 인수하는데 100억을 ta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 왜 그 돈이 없어서 지금 제주항공이 문제겠는가. 뭐 이런 갑자기 좀 불안한 시각 이런 것들 또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결국 마감 상황에서는 ta가 강세 제주항공이 약세. 제주항공이 ta 인수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뭔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결국 ta 지분을 51% 인수를 하는데 ta 제주 홀딩스가 17% 지분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인수한 건 이스타 이스타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했나요? 아무튼 뭐 그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항공이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 좀 흔들린 모습 좀 보였다.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통신주들 조금 나름대로 선방한 하루였다. 1%대 좀 더 상승했는데 통신주들은 좀 그래요. 우리 장비주들은 이미 먼저 올랐죠. 통신 장비주들은 미리 올랐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5g가 지금 통합품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장비를 먼저 깔아야 통신이 되고 3분기부터 재무제표에 이제 감가삼각비용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통신주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들 좀 땡겨온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골고루 그동안 소외받았던 것도 많이 오르고 그랬네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중소형 개별주보다는 대형주들 위주로 좀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는 면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에서 들어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소형주 움직이는 건 좀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이고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끈다라면 결국 대형주 위주 장세가 당분간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차영주 소장님은 저희 채팅창에서 임백천 씨 형님 같다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임백천 얘기 들은 지 벌써 꽤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들으셨나 봐요. 네.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부담됐었는데 어디 강의 나가고 그럴 때는 기억하시기 좋으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흐름들이 이게 그럼 뭔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때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전형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산타랠리라든지 1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의 일은 올해는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다 좋아지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이고 중국 미국도 이제 그만 싸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싸우겠죠. 이제 2차 협상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1차를 어떻게 마무리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돼서 앞서도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경제성장률 자체가 올라간다면 모든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